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희자입니다. 박수 쳐주세요. 첫번째도 당신 두번째도 당신 확실히 최고롭니다 난 반찬은 반찬은요 머무라도 허물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좋아하려고 물어보지 마세요 운끼러워 말 못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믿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첫번째도 당신 후국장 enfrent 국 Masters 억 낳다 나라나나나나 나 lungen 내게는 확실히 최고랍니라 확실히 최고랍니라 영어차는 약자이요 뭐라고 화물합니다만 사랑만 되고 말만 해주면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좋아하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웃기라고 말 못합니다 잘라고 못하고 있고 웃고 중요하지는 않아요 첫번째도 당신 두번째도 당신 나에게는 확실히 최고랍니라 확실히 최고랍니라 확실히 최고랍니라 최고랍니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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